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경사 이다지입니다. 3월의 편 한국사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 들어가 볼게요. 자 1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가시대의 생활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일단 힌트가 될 만한 것에는 미리 표시를 해놨어. 노란색 형광펜은 그냥 배경지식이 되는 내용이고 이제 붉은색 형광펜, 핑크색 형광펜으로 쳐놓은 게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거거든? 가시대의 생활모습으로 오른 것은 선사파트에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었죠. 지금 땡땡고등학교 게시판을 봤는데 이 남자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가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주먹도끼는 여러분 어떤 시대의 대표적인 뗀석기였지?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뗀석기였죠. 자 선사시대랑 관련해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랑 관련해서 생활모습 물어보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지 해당 내용들의 선택지를 들어가보면 1번 상평통보를 주조하였다. 상평통보는 대표적인 조선 후기에 전국 단위로 유통됐었던 화폐입니다. 아니고요. 팔만대장경을 조편하였다. 팔만대장경이 조판됐던 시기는 고려시대로 몽골과의 항쟁의 과정 속에서 부처의 힘으로 이걸 극복해보기 위해 팔만대장경이 주조가 되었습니다. 조판이 되었죠. 비팡동검을 제작한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였고 철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철기 시대 이유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을 하였죠. 구석기 시대 때는 사냥을 하기 위해 인간들이 짐승보다 동물보다 열등한 신체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있었고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는 생활을 했죠. 정답은 5번이고요. 2번 넘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모둠은 가를 주제로 발표하기로 했잖아. 관련 인물에 대해 조사해봤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첫 번째 이 친구는 원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 그래서 원유와 관련해서 아미타 신앙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두 번째 친구는 의상을 조사해서 관음 신앙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했대. 고대 문화사 중에서도 불교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 원유와 의상은 대표적인 뭐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지?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니까 정답은 2번. 신라의 불교 대중화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관련 없는 선택지고 형광펜 들어서 첫 번째 고대 천신신앙에만 표시를 해보세요. 천신신앙이 뭐였었지?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이런 천신신앙, 천손사상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다고 했었잖아. 천신신앙은 하늘의 신을 우리가 믿고 천손사상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국가를 하늘의 신의 후손이 또 선택을 해가지고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사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3번 들어가 볼게요. 자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 5문항을 뽑았을 때 오답률이 높았던 네 번째 문항이었어. 무려 몇 퍼센트 학생들? 64.7%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연표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그냥 단순 암기식 너무 쉬운 문항보다는 이렇게 연표를 적용을 해본다던가 사료를 해석하는 문항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어. 자 봤더니 금이 전성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신하로 삼으려고 했다. 금나라가 여기 여진족이 세웠었잖아. 우리나라를 신하의 나라로 삼으려고 했대. 그럼 얘네 나라가 군, 우리나라가 신하의 나라가 된 거죠.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 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큰 나라로 섬기라고 하는 사대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권신,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신하, 당시에 이자겸이었죠. 신하를 칭하면서 사약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자겸이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던 내용이 나와 있었어. 당시에 권신, 권세 있는 신하였던 이자겸은 이걸 왜 수용했었지? 문벌 귀족이기 때문에 그랬죠.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진족, 그러니까 금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적으로 외교를 풀어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의 변천으로 대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었어. 이자겸은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의 인물이었었잖아. 문벌 지배계에 있었던 대외항쟁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호족, 문벌,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로 이제 전개가 되었었죠. 매수성 전투 고대 파트에서 일어났던 거고 바래멸망 관련 없고요. 귀주대첩은 자, 고려를 거란이 3차 침입했던 당시의 일로 당시의 지배층은 호족 지배기였어. 자, 강화도로 천도했던 시기는 무신 집권기의 최후 정권이었잖아. 그러니까 문벌 지배계의 이 항쟁의 내용이 들어간 것은 3번에 다에 들어가면 됩니다. 요게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 중에서 4번째, 4위에 해당되는 문항이었어요. 4번 문항, 4번 문항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항 중에서 5위에 해당하는 문항이었어. 그러니까 오답률이 50.4%였습니다. 전근대 파트에서 사실 이렇게 많이 틀릴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 근데 요거를 임진왜란이라고 해석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은 일본이 쳐들어왔다 아니면 이순신 이런 키워드가 나와야지만이 임진왜란이라고 풀 수 있었던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7년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키워드고 의병을 일으키는 곽재우 혹은 조헌, 고경명 등이 의병으로 활동했었던 인물로 선생님이 다뤘었던 인물들이었죠. 임진왜란이었고요. 임진왜란은 7년간 전개가 됩니다. 정답은 4번 한산도 회전에서 승리하는 이순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1번에 해당하는 삼전도에 성복하는 인조는 이거 어떤 전쟁이었어? 병자호란. 2번에 수의 대군을 물리치는 을지문덕은 끝이 여러분 살수대첩이었고 3번 같은 경우에 적장과 외교단판을 벌이는 서인은 고려와 어디와의 싸움, 거란과의 싸움 중에서도 1차 침입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5번 잘 안 나오는 선택지이긴 하지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처인성에서 적장을 사살하는 김윤훈은 고려시대 몽골과의 항쟁 속에서 벌어졌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번 잘 안 나오는 김윤훈은 고려시대 몽골과의 항쟁 속에서 벌어졌던 모습을 보여줍니다.